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년이 되면서 자꾸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는 이 뇌활동이 자꾸 감소되잖아요 이 뇌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과일이 있다고 예수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그 과일은 바로 뭐냐면 블루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연구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루벨이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또 다른 과일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의 뇌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과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연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이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입니다 유러피안 저널 오브 뉴트리션 바로 유럽 영양학 저널이죠 여기에 나온 연구인데요 대상자는요 40세에서 65세의 중년이었고요 약 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아침 식사와 함께 블루베리 한 컵을 갈아서 만든 생과일 주스를 먹였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아침 식사와 함께 플라세보죠, 가짜 블루베리 한 컵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간 동안에 그분들의 인지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자 이 실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실험들은 오랫동안 몇 주 몇 달 정도 먹고 나서 변화를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는 아침 식사에 딱 한 번 먹고 나서 그날 하루 동안의 뇌기능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일단 인지능력 평가를 해보니까 블루베리를 아침에 먹지 않은 분들보다 먹은 분들이 기억력이 더 상승됐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증가했고 인지 과제 수행 능력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 번 먹었을 뿐인데 그 하루 8시간 동안에 이런 것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블루베리가 치매방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 2월 달에 뉴트리셔널 뉴로사이언스 영양신경과학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경도인지장애 65세 이상의 환자분 4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과거 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그 영상에 보면 경도인지장애 자가 테스트가 나옵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도인지장애 65세 이상 4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분들한테 두 그루로 나눠서 16주 동안에 블루베리를 먹였습니다 한 그룹은 물론 블루베리 한 컵 정도 되는 분말을 먹였고요 한 그룹은 가짜 분말을 먹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인지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뇌 MRI를 찍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 개선이 확실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뇌활동량도 증가해야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성분 중에서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성분 때문에 이러한 기억력이라든가 또는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뇌기능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인간 영양 연구센터에서도요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확실하게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치매 위험률을 4배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뇌에 좋은 기능을 미치는 영양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블루베리 이외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어떠한 음식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체리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흑미 그렇죠 검은 쌀이죠 그 다음에 검은 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라색이나 또는 검은색을 띄는 그러한 식물들이죠 이런 것들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중에서 붉은 양배추라고 좀 보라색을 띄는 양배추 있죠 그런 것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뇌활동을 촉진시키는 그 블루베리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과 함께 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음식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우리 뇌 건강한 뇌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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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